자 조용히 하시고 그냥 좀 병신같이 자전거 서겨볼까요? 아 지랄 지랄 서겨볼께요 에잇 아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봐주게 한 번 이거 해 스텝 제가 알아요 리디오도 제가 낸 기듭니다 스텝 박종범 형님께서 어렵게 구하셨다 이거 이거 내 멘트라고 진짜 140 140 140ml야? 어 140ml 140ml 네 이거 자 10만원 퍼스트 자 지금 시세 미친 네 지금 사랑하는 야 저거 내 루아티움 영상 보는 새끼들은 호구 잡히지 말아라 알지? 알려줄게 지금 신품이 114만원이야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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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8권 나는 안 했어 나는 공짜로 받은거야 이거 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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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신분 났죠? 네 53만원 주고 도포전해서 네 네 이거 이거 530 네 핸드폰 이거 되있어요? 네 핸드폰 연결됐어요 오 이거 이거 이빨이다 뭐하떼야 가민줄 뭐하떼야 가민 뭐하떼야 이거 핸드폰 마테이? 네 마테이 핸드폰 레드 네 섹스 뭐하떼야 아 여기 맨날 안장 잔마르코 카본 fx 제가 여기다 핑크넥 그거 붙이신 거 닦았어요 제가 아 뭐해요 그거 제 루아티 형 사는 거 증명하는 건데 팡크넥 있는 거 알죠? 네 팡크넥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이거 카본이네요 맞죠? 아주 슈퍼 이거? 자 휠 휠 아 네 자 코리마 C++ 제일 최신 22년식 이건 뭐죠? 아 네 이거는 이제 자꾸 커피만 먹으면 나온다는 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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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는 구형 사발이 잠깐만 이제 한번 갔다올게요 아 저기 회사에 둘 다 크랙 있어요 뒤에 스티커 가리는 거 크랙이고요 브론트에도 시크릿 하나 있습니다 사지 마세요 아 네 페달 페달 네 페달 500 500 500이요? 다 쓰레기 쓰네요 자 이거 이거 크랙 Z2 Z2 이거 카파스테인 51T 이거가 얘 루아티 형이라는 사람이 신분을 깐 55만원짜리 코그 카파스테인 14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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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산 거 이것도 모아져야 될 거 같죠? 이거 랑링 랑링은 뭐예요? 랑링은? 제가 졌어요? 아 이거 코리마예요 랑링 어 그래요?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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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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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울려 원래 주인은 내가 타는게 맞아 그러니까 타고 타고 싫어 싫어 아 시마 아 타봐요 뭐하는새끼지? 아 잠깐만 잠깐만 타볼래요 안돼요 아 한번 타볼래요 아 제꺼였는데 원래 안돼요 아 알았어요 시말놈아